한참을 다 해봤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 대구에 박협상우 형님 어고하고 대구에 박협상우 형님 지금 여기 대구에 박협상우 형님 여기까지 또 오셨어 형님 여기까지 또 오셨어 와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통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구독자들이서 진주해서. 아이고, 회장님. 정선에서. 지방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정선에서 오셨습니다. 정선에서 오셨습니다. 정선에서 오셨습니다. 정선에서 오셨습니다. 충천도 처음 아니에요?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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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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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